자 계속해서 해양수산과학기술대상 시상식이 있겠습니다. 시상은 대상 한 점 그리고 학술연구와 산업진흥 부분으로 각각 최우수 한 점 우수 두 점으로 총 7점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. 후명되시는 수상자분들께서는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. 시간 관계상 존칭은 생략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해양수산과학기술대상 영어조합법인 혜연 산업진흥부문 최우수상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박종원 우수상 코리아오션텍 정광현 우수상 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 학술연구 부문 최우수상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 우수상 성균관대학교 윤환수 우수상 고려대학교 서성규 시상은 우은효 실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. 자 이제 시상을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대상입니다. 영어조합법인 혜연 축하드립니다. 대상 영어조합법인 혜연 귀하는 해양수산분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제6회 해양수산과학기술대상에서 위하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. 2020년 11월 10일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네 부상으로 상금 500만원이 함께 수여되겠습니다. 여러분 큰 축하의 박수로 함께해 주십시오. 네 이제 실장님과 함께 기념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. 수상자께서는 상장을 활짝 펼쳐서 카메라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 사진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. 기쁜 표정으로 또 촬영에 임해 주시네요. 고맙습니다.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 이어서 최우수상입니다.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박종원님 축하드립니다. 최우수상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박종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. 네 부상으로 상금 400만원이 함께 수여되겠습니다. 네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꽃다발이 증정이 되고 있고요. 이제 기념사진촬영이 진행이 되겠습니다. 네 맞춘 사진을 위해서 또 상장을 활짝 펼쳐주셨는데요. 카메라를 향해서 눈으로 또 웃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계속해서 시상 이어가겠습니다. 최우수상입니다.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 최우수상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. 네 부상으로 역시 상금 400만원이 수여가 되겠습니다. 여러분 큰 축하의 박수로 함께해 주십시오. 네 이제 사진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. 네 이렇게 기쁜 날 또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또 착용하고 무대에 서셨는데요. 대신 눈으로 살짝 웃어서 카메라를 바라봐 주십시오. 네 고맙습니다. 계속해서 시상 이어가겠습니다. 다음은 우수상입니다. 우수상 코리아오션텍 정광현님. 우수상 코리아오션텍 정광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. 네 부상으로 상금 300만원이 함께 수여가 되겠습니다. 네 여러분 큰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사진촬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시상 이어갑니다. 우수상 강원도 내수면 자원센터 축하드립니다. 우수상 강원도 내수면 자원센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. 네 부상으로 상금 300만원이 함께 수여가 되겠습니다.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함께해 주십시오. 자 이제 사진촬영을 진행을 하겠습니다. 네 우수상의 빛나는 강원도 내수면 자원센터 네 이렇게 기념사진촬영을 해보았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 계속해서 시상 이어가겠습니다. 우수상 성균관대학교 윤환수님 우수상 성균관대학교 윤환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. 네 부상으로 상금 300만원이 함께 수여가 되겠습니다. 네 부상장과 상금 꽃다발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. 네 사진촬영 이어가겠습니다. 네 여러분 박수로 함께해 주십시오. 네 사진촬영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. 이제 마지막 시상입니다. 우수상 고려대학교 서성균님 우수상 고려대학교 서성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. 네 부상으로 역시 상금 300만원이 수여가 되겠습니다. 네 꽃다발이 전달이 되고 있고요. 이제 카메라를 향해 주십시오.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우수한 연구성과로 오늘 이렇게 시상식 자리 낼 수가 있었는데요.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제 실장님과 또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 함께 무대에서 단체 사진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해양수산과학기술대상 수상을 하신 모든 여러분들 후대에 모시고 또 이렇게 수상식을 진행을 해보았는데요. 우수한 연구성과로 또 미래를 빛낼 자랑스러운 해양수산입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네 이렇게 해서 사진촬영까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. 모두 하단에 네 이렇게 해서 사진촬영 utterly North Park 한 명을照 да titles teil 이 모습은 뒤에 mooi 바각지에 discussing